여러분 지금은 라디오 생방식입니다.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아리랑 라디오를 들으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아리랑 라디오 무료 어플도 있는데요. 되게 간단하게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요. 유튜브로 보고 유튜브로 댓글도 남길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유튜브에 아리랑 라디오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있어요. 그럼 제가 그 댓글을 읽읍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아리랑 라디오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. 저는 그러면 다시 열리라러 갑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그래서 tune in, 여러분. Bye.